म막 sociiio 種ope 러시아? 러시 curve 러시 할거야 러시아 러시아 으으아아 anecdote 이거 왜케 여기 하구나 야시간 На 미끼 집 만들어 줘 뭐야 내 자리 있었네 미향 여기니 니 집이다 형 저번에 했을 때 형 그 자리에 mpc 세워놨어 아 미친 미키야 나와봐 야 너 못볼거 봤어 뭐야 이거 뭘 못볼걸 봐 랑킹 얼굴 뭐야 왜그래 뭐야 너 그거 종료함 아니 다시 할거야 나가 자 나가 잘가 자 그러면 왜 내 옆에 자 자리에 서서 봐 랑킹 어디감? 화장실감? 야 자기소개해야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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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려줄게 랑킹 이거 땅에 묻어 그냥 죽일거같은거 땅에 묻어 자 러시안노렛은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칼들을 랜덤으로 하나씩 왜 하나씩 하나씩이지 뭐 다섯개씩 뽑을까? 하나씩 뽑아서 가자칼인지 진작칼인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을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1점씩 쌓이는거죠 아 왜 쥐임인지 아닌지 몰라 아 쥐있네 아홉개 몇명이냐 우리 둘은 여섯 일곱 이거 이거 하나 빼야돼 자 하나 뺏습니다 뺏어? 샤이 됐어 아키 누가 먼저 칼을 뽑을테냐 야 신기하잖아 심흥이 어차피 저기서 걸렸는데 맞아 노잼 나와라 야씨 아니 인정하세요 진짜 칼이 아닙니다 총입니다 형이야 할말없다 꺼져라 껍데기만 주세요 껍데기도 아깝다 꺼져라 아씨 아니네 어느 방향으로 이거 어딨네 내가 가지고있으면 되지 어느 방향으로 어 여기여기 요쪽 라라쪽 라라야 혹시 너도 없니? 뭐? 체크하라고 어 해 거기 없니 나 먼저야? 거기 없니 여기 없니 여기 거기 없니 와 순간 한반도 한반도 끼얘서? 발이 아닙니다 총입니다 그걸로 뭐할까요? 이 사람도 해? 아니 아니 안하는거거든 이글루야 이글루? 지구멍이야 지구멍 여기 어디까지 여기냐? 안에 들어가보면 디스펜서 있음 진짜 어허허 뭐지? 아아 아아 내 몸을 고를까요 아아 개인적으로 나이는 네 그런거라 막 말해줄수없어요 제 나이는 말해줄수있는데 응응 누구 나이? 아 시청자분이 이안이 나이 물어봐서 빅미 이안아 유튜브 뒤지다보면 나와요 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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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신비주의로가 신비주의로가 하 나는 하 나는 365살이라고 365살이니까 365살이니까 365살 아니 5대를 때려야겠네 뭔소리야 쟤 뭐라는거야 쟤 뭐라는거지 야 시무기보다 돈을 재미됐어 아 귀새끼 저는 야 라라 힘내라 진심같아 진심같아 와부잡이로 때려면 되겠다 자 때릴까 나 때린거야? 어 형 때렸어 아닌데 내가 때렸는데 어 뭐야 나야 내가 때렸어 아니야 때렸어 안 날아가서 닉돈쩡 응응응응 춤을 뽑아라 나 마이크 꺼져있니? 아니 아니 아니지 아씨가 안되네 잠시만 땡 소리 들거야 아 귀찮아 뿌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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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니요 네 네 네 네 네 잠시만 뚝딱 소리 들릴거야 자리가 없는 사람 어딨어? 어 뭐야 바뀌지가 왜 안돼 뿌올 황 뿌올까요 뿌올 Pub 아니 뿌올까요 뿌올 뿌올 영어? 여름이래. 영어발음 한 번 보여줘봐.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 따라해봐 에코. 롤 에코 말고 스카이프 에코. 유포클렌즈 뉴트로티나. 나 저게 왜 이렇게 재밌지? 난 미쳤나? 나라나 안녕. 니가 날 깨졌지? 어. 뭐야? 야 빨리 존슨 될거야. 존슨. 아 오랜만에 걸렸네. 자 오랜만에 니친구 존슨을 만나게 될거야. 야 월슨. 야 칼좀 나한테 넣어줘봐 빨리. 월슨 좀 이따 나올거야. 월슨. 월슨 내 친구가 될거야. 니가 될거야? 내 친구가 될거야. 내 친구가. 뭐야 왜 왜 티포를 왜 했어? 아 백시면 되는구나. 아 뭐야 여기 아니면 돼. 뭐야 이 사람들. 야. 어. 오 놀래라 씨. 이 형 죽었어? 내 맘은이. 야야 이거 어때? 얘들아. 응? 이걸. 아 몰카? 어. 어떻게 붙였어. 잠깐만. 오케오케오케오케. 계속 진행해. 나라야. 나라야. 좋아하지 말고 너 얼른. 어차피 죽은거야 넌. 어? 뭐? 또다른 의자왕이 탄생하였습니다. 어? 잠시만. 칼 세개 밖에 없는건가? 그럼? 어? 하나 둘 셋 넷. 나 칼있어. 어 칼좀. 어. 패턴.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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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은. 거기에. 여덟개 있어야돼. 어. 여덟개. 어. 됐어. 옳. 자. 보시면. 추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부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칼. 칼. 누구 먼저 해? 걸린 사람. 나라야. 응? 네. 알았어. 아. 이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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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뭐냐 이거. 아 가래 아닙니다. 충의입니다. 아 아. 아 아. 아하. 아하하. 복먹었어? 아. 야 그냥 한대 때리면 죽을 거 같은데 총일랑도. 저것 ıyor 불쌍해 . 몰아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계신 분들도 유튜브 한번씩 검색해 주세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 뭐지 이게 뭐야 너 진짜 재미없어졌어 나의 관상을 보았 엘씨야 이거 왜 아니야 뭐지? 어디갔지? 닉돈 어디갔나 했네 어디바냐 왼쪽 왼쪽 가자 닉돈 힙한 밑땅 한 번 더 칼칼칼 칼칼칼 확률적으로 두 번째는 걸릴 일이 없다고 칼칼칼 칼국수? 아니 죄송 그는 제 관상을 보고 있습니다 시몽아 시몽아 사람이 많이 되면 늦은다고 그랬어 조심해 한 번에 훅 가 당신의 관상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들어와 시발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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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보래 야 1차 3피 보여줄게 잠깐만요 뭘 왜요 왜왜왜왜왜 5타 1피 오야 잘못 때렸어 치이스 나 삘이 좋아 한 번 더 아니 삘이 좋아 내가 5타 1피 보여줄게 5타 1피? 이럴 어 뭐야 방금 뭐 이상했는데 라임아 하나 둘 셋 한번 점프해 하나 둘 셋 오 오 좋았어 형 나온거야? 네 되고있는게 확인되고 있지 아 그러네 루인형 나한테 할말이 없어? 이거 함정이야 할말 없냐고 이깐 나야 이깐 나 새끼 자 묻을게 하나 둘 셋 신발벗어 할말은? 할말? 유폼그렌즈 뉴트로지나 할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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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아 싸가지가 없네 야 가르침 맺었네 미안해 운느라 액도 칼리바 잠깐만 안좋은생각이 날쌔 갑자기 왜 이리와라 콧당치 콧당치 다시 시원하게 후면 파주게스 으아... 으아... 똑같은데? 어? 아아오... 좋아 시원하게 후벼팟스 어 죽었어? 좋아 불쌍하네 와 심웅이만 저격하는거 보소 칼 줘 저기 있잖아 칼 줘 했 다 다 다 했어 힝? 힝 힝 힝 힝 힝 나 여기 죽었니? 어디 보자 자 가세요 걸린 사람 안가? 내가 해야 되는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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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와라 쟤 몇번째 죽냐? 첫번째냐? 첫번째 몇번 할거니? 세판이 있어 이게 마지막판 이게 마지막판이야? 아 어? 그리고 이제 벌칙 디스펜서 뽑고 끝 뭐야 여기 신세계잖아 어 나 벌칙 안걸리겠다 게이득 왜 하지? 으아악 뭐야 어 잠깐만 응? 이 마지막판에서 라라 안걸리면 심웅이 당첨이잖아 왜? 너 벌점이 1점 쌓였잖아 어 응 어 그래서 너 또 아까 저거 1점 쌓였지 어 그러네 어 너 라라 안걸리니 이상 안걸리면 너 무조건 당첨이야 야 벌칙 뭐야 알겠냐고 상자 있어? 아니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이 자식은 아악 채팅금지 누가 시켰어?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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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상대는 TP 돼 류는 어디갔어? 몰라 채팅금지 미키 여의안 시로 루인 중에 한명이야 저거 뭐지? 채팅 너무 자주 치면 벙어리 걸릴 때 있는데? 다 넣어 가게 그거 예스 썰 컴퓨터면 됐어 누구 차려야? 누구 차려야? 예스 썰 저는 방향을 저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하는데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해 그냥 점프 점프 고 백 점프 자 왼쪽이요 고 백 점프 고 백 점프 고 백 점프 류인 그 인벤토리에 엄청난 검이 있는데 형 아니야 형 나 방송 보고 있다니까 내 눈가를 속일 수 없어 형 다시 갖다 놓을게 엄청난 검 형 할말은? 뭐야 어? 누구야 누가 죽였어 어? 할말은? 어 흐흐흐흐흐흐 누가 누가 닉돈이 사살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전쟁이다 어? 그 어? 저희 경찰 아저씨 저 인간이 죽였다 자 루인 닉돈이 형 해 이거 바로 관사의 법칙이라고 닉돈이 형이 형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뭐야 두 개 나왔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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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준비 세 번 당했잖아 겟 꽝 꽝 셋 레디 겟셋 레디 겟셋 겟셋? 겟셋라 그랬어 지금? 겟셋 레디 암살자는 등 뒤로 노린다 내 이름은 암살 시방 어 두라이빙 죽였어 어 뭐야 두명이나 죽였어 내 이름은 암살자 아니네 내 자리지 당신을 죽였지 뭐 닉돈형 아니야? 됐어 어 루인 9번으로 때리면 죽여버린다 미안 관상 봐주세요 이상해요 루인 9번으로 때리면 죽여버린다 반상 보다가 뒤가 뚫고 반상 보다가 뒤통수건 뚫힐 반상이네요 아 코딱지 주제에 나 개인적으로 심웅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니까 심웅일 때니까 심웅이가 됐네 오 이도류 라이노 암살 오 루인 루인 암살 자 이제 오늘 벌칙 심웅이로 결정되겠습니다 같이 안할지도 뽑을건데 아니 할거야 이미 정했어 한다고 정했잖아 한다고 정했잖아 자 이렇게돼서 저 벌칙은 심웅이 심웅이로 일단 벌칙 디스펜서 만들죠 오케이 책 하나씩 나 위에다 만들게 책 하나만 줘 형 나 OP 없어 책 하나만 줘 여기다 만들자 수영장에서 뽑을래요 뒤편한다 여기 어디야 나 시웅이 벌칙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거 있다 고멘 나가기 좀 재미있어지기 좀 재미있어지기 어 형 나 그거 쓸 뻔 나와봐 또 만들어 한 명만 만들어 뭐야 루인형껄로 써 책 너나? 책 나 하나만 책 내가 상자에 넣어줄게 치아에 침새로 고 백 점프 고 백 점프 고 백 점프 몇 명이 7명이지? 얍 아니 심웅이 빼면 6명 아 미키까지? 오케이 7명 됐어 미키까지야? 미키까지는 넣어야지 오 랑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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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지 뭔소리야 지금까지 듣고있었어 나쁜 사람 뭘 뭘 뭘 주지 심웅이한테 나 크릴 떠가지고 이따가 지금 온거야 아 그래요? 아 어 나 심웅이한테 해줄거 있다 자 미왕아 펜닉 뺐구나 빨리 아이디 개탈해라 개탈하거라 아 좀 아 좀 할수있는걸로 해 이상한거 하지말고 심웅아 너 닉네임 다시 언제 바꿀거냐 귀찮아 아 그래 그니까 저거 완전 똥쟁이랑 바꿨어야되니까 DJ 뭐야 몰라요 몰라 형 나 나 다 썼어 너도돼? 뭔데? 어허? 나 쏴야되면 말 안할려고 일단 이거 뽑히면 뽑히면 알아 저기요 왜 저기요 이거 보지마 벌칙 적는 사람이 한 명 많은거 같은데 기분탓이에요? 야 이름 적어라 나 ㅇㅇ이라 적었는데 뭐하는지 할게 없는데 아래 아래 뜨잖아 작성자 나 할게 없어 채빈 나한테 줘 형 여기 어딨어 형 일로와 넣어줘 아니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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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오케이 미끼도 상자 오케이 지금까지 생명 접수 완료 네 명 나 할게 없는데 적을게 없는데 뭐지? 나 딱 하나 생각나서 적었다 나 궁금하기도 했고 심웅이에 대해서 이런 점이 뭐길래 이런 점이 뭐길래 나 이봐 콜형 우린 콜 자 즐거운 시간 어 기억났어 어 기억났어 일단은 파이팅 여기다 넣어 맞을거야 그래 고 백 점프 고 백 점프 고 백 점프 자 세 명 남았습니다 이것도 미니게임 넣으면 재밌을텐데 야 근데 체크키피 누가 미키 가져갔어 뜯은데 오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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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여기다 여기 상자에 넣어 여기다 넣어 어 맘에 안들어 기대른데 빨리 넣어줘 어디다 넣어야 돼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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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명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그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 뭐 낫어 어 오케이 됐어 자 모두 뒤로 가있어 다 꺼져 내가 보글거야 아 시묵이가 뽑아 시묵이 자 뒤로 가있어 야 아직 안 넣어 다 꺼져 누치다 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물러나려잖아 일로와 이거 그리고 내가 시묵이를 위해 이걸로 해줄게 나무 버튼 어머 어머 내가 먼저 보고줄거야 내가 먼저 보고줄거야 내가 보고줄거야 다 뒤로 가봐 아 좀 뒤로 가해서 가봐요 니 보고 루인형한테 줘 어 보고 보고 줘야지 저 형한테 줘야해 뭐지? 아 잠깐만 잠깐만 일단 봐봐 일단 봐봐 잠깐 책 제목부터가 어 그럼 내꺼는 아니다 이씨 나 이 개새끼 어? 나야? 뭔데? 아 진짜 좋아 아싸게이드 내꺼 걸리 나야 뭐라 썼어? 아 이거 내가 본거다 싸봉이도 다음주 썩도리가 없는 날에 공포게임 대리방송 아 그거 내가 쓴거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대리방송 말고 내가 한건데 미키가 쓴거잖아 시몽이 장인연아 형 근데 첫째 15년 이럴ués 개인적으로 대리 방송 말고 그냥 심어가 깔아 너 녹화 만 하고 준haul crackав1 아 근데 없느냐 어차피 시간표 짜려고 이러면 폭어나 다음 주에 3번 빠진다 미친 miserable 아 그니깐 니 그거 넣을끼 하나 없다니깐 도요일은 아 그때는 그냥 그때대로 생각하고 지금 너 내일 있지? 너 내일 공포게임하는거 시루한테 반디캠 받아가지고 해 알겠지? 그럼 이렇게 돼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 뭐야 끝이야? 네 아프리카는 계속 진행될거고요 유튜브 녹화보는 여기도 그만 빠이 아 하나밖에 안오고 더 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오라고 영상가고 매일 월요일은 휴방이고요 8시 반에서 9시까지 이거 난청이야? 어 안녕히 계세요 세하나쳐봐요 시무님 너희도쳐봐요 시무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